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합독 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어오릴까 이르시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와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계속해서 본문을 한 장씩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 마음에 와닿고 또 말씀 그 주의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맞을 때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성전 무너지지 않는 성전 여기서 말하는 무너지는 성전은 물론 이제 보이는 보이는 유형교회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은 보이지 않는 유형교회 우리 자신 그래서 고림도 3장 10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유형교회 성전 그걸 말합니다 무형교회죠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설원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위기도 있습니다 또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분들은 자기의 정신력으로 또 자기의 실력으로 그것을 이렇게 뛰어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인생이 와르륵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뜻하지 않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대책이 없죠 답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겠죠 오늘도 본문에도 보면 사실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는데 오전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해로 성전 같은 경우는 46년 동안 시간이 걸쳐서 지었지만 그게 무너지잖아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이사양 40장 8절 말씀처럼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인간의 육체는 풀이로다 그 아름다운 것은 꽃과 같지만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지어 나가려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에도 보면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울 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짓게 되어지면 어떻게 나고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창수가 나면 당연히 무너집니다 그러면 반석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7절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의 하나님이 정하신 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재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단번에 영원히 끝냈습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준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재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끝내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줄이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재앙과 저주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 이름 부를 때 제가 어제 시간이 있어서 순례자의 길을 주문해서 책을 조금 페이지, 한 20페이지만 읽었는데도요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주문하면 없던만 품절이더만 그런데 그 순례자의 길을 보면 읽어보세요 어쨌든 이게 갑니다 24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을 그리스도를 불쌍히 그리스도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 그리스도 터위에 세우지 않으면 10편 127편 1절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파스콜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인생의 박별탑이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게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더 알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걸 더 깊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40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믿으면 되지 성령 충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잘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이 80, 90 가가지고 건강하던 것은 아니거든요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끝까지 무너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게 성경의 오늘 고리노스 3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바울은 고리노스 3장 10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권추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이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이에 세울까 고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예스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털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이 공정이 밝혀지리니 이는 불로 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정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 때 받은 것이로 돼 너희가 하나님의 성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문득 그럴 때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예배 나오는데 주차장에 왔는데 주차장도 우리는 치원해가 지하 2층이 되면 걸어가는 데 5분이거든요 다 왔는데 2층까지 왔는데 새벽 여행 데려야 되고 2층까지 왔는데 글쎄요 키를 안 가져왔어 근데 그때 여러분 그건 짧은 거지만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딱 불 끄고 다 자고 있는데 딱 현관 물건 들고 나오는데 어? 키를 안 가져왔네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딱 나오면 되잖아요 인생을 시킨 살았는데 그리스 터유의 영원한 곳에 세우지 않고 그것도 젊음은 괜찮은데 40대, 50대, 60대 나이가 돼가지고 한 번 인생을 걸어왔는데 이게 터가 잘못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터유의 세워야 됩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깨닫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차 가스풀 꺼놓고 그걸 몰랐네 그 순간 딱 했을 때 괜찮았는데 만약에 완전히 나가가지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는 터유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말씀드리면서 목사님이 티마스과 될 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에 딱 꽉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늘생이야기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나는 메신저들에서 똑같은 말로 계속하냐 그런데 요즘 새로운 것 같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불신앙, 흑암, 세력, 재앙이 우리 영혼 속에서 싹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이라 하잖아요 성령 충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새롭게 달아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 터유에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처형들이 이번 주요일에 첫째 처형, 둘째, 셋째 처형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다섯째거든요 넷째 처형은 시골에 계신데요 식사를 하고 저희 집에 잠가서 차를 한잔을 했는데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큰 처형, 요즘 예배 잘 드립니까?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간 지 2년 됐대요 큰 형님도 안 나가서는 아예 안 나가봐요 코로나 안에서 안 나가고 그랬대요 셋째 처형, 예배 잘 드립니까? 안 나간 지 오래됐대 다 종교생활을 하대요 오래됐거든요, 종교생활하고 둘째 처형은 작은아버지가 목사였었고 시아버지가 장로였는데 90세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그랬지 우리 집사람은 하여 성축만 하더라고요 어쨌든 언니들하고 잘 얘기하고 있길래 내가 스톱 시키고 처형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만납시다 내가 성경부 할 테니까 일단 얘기는 해놨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 당신이 하라 했더니 왜 내가 당신이 해야지 기존 성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벌써 육신이 넘어가고 그랬는데 얼마나 아픈 데들이 많은지 다 영적인 거예요 다 보면 자, 그런 시간 없고 두 번째, 그러면 이 무너지지 않는 성전의 첫 번째 근본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죠 율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영원한 해방이죠 갈라들 통해서는 끝난 거죠 끝난 거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도 이제 조금씩 백신 맞으면 문호가 좀 열리는 것 같아요 비행기 티켓 한다고 끝난 건 아니잖아요 태국 간다 어디 간다 저축했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찾아 써야 되는 거거든요 끝났죠, 우리도 알죠, 알죠, 믿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죠 믿음을 살면 되죠 의료 정하셨죠 신분 건설 주어졌죠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요 체질이 문제입니다 환경이 문제입니다 흑암과 불신앙과 영증 문제는 지금 있습니다 믿음은 되는 거지 자유지요, 해방이지요 율법의, 율법의 이상 더 이상 우리에게 정지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저희에게 있는 체질이 있고 환경이 있고 당장 우리가 환경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침체되어지고 포기하잖아요 근데 이 비결의 비밀이 있어요 신분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진 것을 제대로 보금을 누릴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키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24시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24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른 의미지만 저는 강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한 번씩 쓰는데 강의를 합니까? 하고 싶지는 않는데 이 보세요 누가 보면 2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르시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와 소문이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르되 물론 그 시대에 말세의 징조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속지 말아라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있지만 우리의 축복이 있지만 실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실제 누리지 못하면 그 불신이 완전히 꺾여야 되고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낙심과 문제와 체질이 바뀌게 되거든요 24시 할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영적인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거기서 오고 어제는 모처럼 시간이 있어서 월요일날 올 때 쉴 때가 많잖아요 사역이 있을 때는 하기도 하고 신방도 가지만 어제 혼자 집에 있는데 하루가 한 시간 지나간 것 같아요 메시지 듣고 또 준비하고 책도 읽고 순례자의 길도 읽고 이해가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산에 못 가고 그냥 동네 한 바퀴 한 시간 돌고 우리에게 절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24시 할 때 반드시 흑암은 꺾이게 돼 있고요 불신함은 무너지게 돼 있고 우리 체질이 자꾸 바뀌게 돼 있어요 신일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복음의 이력이 우리에게 올 때 그 힘의 능력이 얼마나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느냐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응답하느냐 실제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완전히 끝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완전히 우리는 해방에 축복을 주셨거든요 문제는 체질이 문제예요 체질이 불신함이 문제고요 흑암에게 속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깊이 24시에 들어가 보면 문제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체험하느냐 누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다 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해보는 거거든요 24시가 이렇다 하나님이 어떻다 성사님이 하나님이 재앙이 성부 하나님이 어떻고 성자 예수님이 어떻고 성령 하나님이 실제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느 교구에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포럼하는데요 참 잘하고 계신다 권사님들이 평일날에 이렇게 주일 강단 메시지 금요철에 갔던 게 저도 야 우리 아들 이 홈리와 비니아스 믿음으로 언약으로 이끄는 가정인데 기도 집중 예배 집중 하나님 우리 전 증거 그런데 어떤 장로님에게 증거 책임지세요 그랬어요 신앙의 책임지시라고 그랬어요 직장 같은 직장이라 증거 책임지세요 장로님 그렇게 얘기했더니 상사는 우리 상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권사님들이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초형들 보세요 2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완전히 불신적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예원교회 분들은 시험만 하면 뭐해요? 사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권사님들 칭찬해 드려야 되겠다 나는 너무 율법이다 다른 기존에 있는 우리 초형들 보니까요 우리 예원교회 분들은 가만하도 돼 문제는 예배 안 되는 분들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스 3절에 보면 그리스를 깊이 묵상하라는 거잖아요 히브리스 12절에 보면 그리스를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보면 개혁성경에는 개정성경에는 공적이라고 나오거든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3장에 나오는 아까 3장 10절에서 10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공적이 이렇게 나오고 개혁성경에는 공역이라고 나오거든요 공역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공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 행동, 행위 믿음의 행위 이렇게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행한 일 우리가 평생 동안 공적을 쌓았다는 거예요 불교로 말하면 그런 생각하는데 그것이 보금 안에서 보금 누리게 되어지고 보금 전하는 삶이 아니었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보금 누리고 보금 전하는 삶이 아니면 딘모대 후서 4장 1절에 7절 말씀처럼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이어에 달려갔기를 마쳤다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후회가 없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보금 증가했다 보금을 위해서 살았다 이게 멋있는 거거든요 우리 장년들 계신데 90세 되더라도 보금 전하고 보금 누리는 것이 공적이에요 그런데 공룡은 구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룡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물을 드리고 애쓰는 힘 그리고 성실히 수고한 일 우리 장노님이 계시는데 장노님이 우리 교회를 해서 평생 우리 교회를 해서 건축일을 하셨거든요 평생 건축일을 하셨어 앞으로도 건축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이가 있으셔도 장노님하고 이렇게 포럼하면서 장노님 지금까지는 교회 건물신인데 성충실하게 성실하게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가시니까 지금도 새벽에 나와 계시잖아요 장노님 그런데 장노님 이제는 더 장노님도 그렇고 장노님을 통해서 성도들의 건물이 영적 건물이 세워져가는 일에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바울은 고린서 3장 10절에 심식을 들여 보니까 평생 공적을 쌓았는데 그것이 마지막 날 불로 연단할 때 불로 태울 때 남으면 거기에 상급을 받고 남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터입에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을 우리는 평생 보금과 보금전환을 위해 삶을 살게 되어지면 훗날 하나 앞에 딱 설 때 아 난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았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 그런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은퇴하고 나가지고 평생 4, 50년 목회하셔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님을 보면 아 내 목회했는데 좀 후회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후회된다 다시 목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 내가 애를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자손자 보니까 다 지금 키우면 잘하겠다 지나갔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드리고 복음 전환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임을 날마다 확인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완전한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원합니다